패치를 안하면서 까지 리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리플레이는 AAF 언더박 그리프스1 님의 EBR90 이라는 요즘 최근에 나왔던 프랑스 그 뭐야 이거 차륜경전 이라고 하죠 차륜경전차죠 9티어네요 이 차륜경전차는 제가 타보질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건 잘 모르는데 상대는 많이 해봤어 이놈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더 웃긴게 바퀴가 차체를 다 가리고 있어 보시면 차체가 이만한데 바퀴도 이만해 그리고 바퀴에 좌우 꽂힌 타이언데 가운데 있는 바퀴는 철대기야 철대기 보시면 철판대기야 근데 이 철판대기 이 가운데 이 궤도 이거있죠 이거 데미지가 안들어가 존나 웃겨 그래서 이 탱크를 보고 딱 쏘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이 탱크의 좌측 면적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데미지가 안들어가는 궤도가 감싸고 있고 이 앞에는 이 궤도 두개도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정확하게 이쪽 차체맞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궤도 끝에 맞아 궤도가 하도 커가지고 이런데 맞는다 말이야 그럼 데미지가 안들어가고 궤도도 심지어 궤도도 안끊겨 존나 웃긴게 궤도가 손상만 있고 끊기지가 않고 차체가 조금 느려지거나 그래 결론은 아 존나 잣같아 상대하는 입장에서 맞추기도 힘든데 맞춰도 데미지가 안들어가거나 탄이 씹히고 심지어 제대로 맞췄다 해도 궤도가 안끊겨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초반에 이속이 빠르니까 다른 경전차들이 하지 못하는 강행전차 플레이를 할 수 있더라구요 봐봐 이거 지금 글레한테 쳐맞았는데 데미지가 안들어갔어 이거 뭐야 이거 저게 개사기 탱크야 이거 이거 글레한테 많은데 데미지가 안들어갔어 경전차가 말이 돼? 궤도도 안 끊기고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떡볶이 떼고 9티어 차륜경전은 그거네 얘는 근데 전진이나 후진이나 속도가 비슷비슷하다? 전진이 물론 더 빠른것 같겠는데 후진도 50킬로 이상 나오네 전후진 속도가 똑같아요? 개사기 장려스폰은 좀 느린패에 속하네 장려스폰은 좀 느린패에 속하네 경전차치고는 장려스폰은 좀 느린패에 장려스폰은 좀 느린패에 그 경우 맵에 대한 이의도가 높기 때문에 지연적인 이득 좀 이득 살리면서 적들 스파트때리고 이런식으로 이제 막 종횡무진하면서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못하는 사람이 타면 어차피 못하지만은 경전차치고는 뭐라구 지금 시작하니 잘해 천사일로 천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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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상 이분이 거의 오른쪽 라인에 다 장악한거죠 초반에 가운데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적대 스팟 때려주고 아군 병력들이 손쉽게 라인을 밀쓰게끔 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경전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헤비라인은 안 밀리고 있고요 자동조 좀 때려주고 또 개봐봐 개도 이거 진짜 이거 존나 싫어 진짜 이거 봐봐 개도가 끊기지가 않고 그냥 좀 속도가 줄어 그게 끝이야 개사기야 진짜 이거 나도 이 주전조차 타면서 진짜 매번 느끼는건데 차림경전 만나서 내 싹보단 존매 맞췄는데 데미지가 안들어가 미친 요기절로 나와 개사기 탱크 이거 진짜 최선은 진짜 뚫리게는 만들어놔야될거 아니야 탈이 씹히고있어 경전 자축적으로 좌절 버스바 다 때려주고 속도가 줄지가 않네요 계속 70킬로로 왔다왔다 하면서 맞추기 진짜 힘들죠 이호치 쟤는 어떻게 잘 맞추냐 아 또 삑났죠 아 또 삑났죠 아 뭐 까는건 아니고 좋다는거지 결론은 까는건 아닌 최소한 개사기 전체라는게 까는건 아니잖아요 탱크 좋다는거지 구독도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히 제가 뭐라할말이 없어 잘하고 있어 이보다 더 잘하는 플레이를 어떻게 합니까 초반에 개발지에서 어그로도 다 끌고 스팟도 때리면서 오른쪽 라인은 승리에 큰 발판을 마련하고 적 탱크에 적 본진에 그 약점을 그 약점 라인을 딱 공략해가지고 적 좌절 버 3명 스팟 때리면서 헤비라인은 적대까지 나한테 어그로를 끌게 만들어가지고 헤비라인의 그 아군 병력들이 또 라인에 큰 도움을 주고 좌절 버 3명 다 클리어하고 그냥 이분이 게임을 다 이기게 만든거에요 경전차 캐리죠 경전차는 이래서 좀 잘하는 사람이 타야돼 초보들이 타면은 이런 플레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자주포 옆에서 등대를 쓰고 있거나 그런 플레이밍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30초 사망하거나 1분 사망하거나 경전차 잘하는 유저 한 대가 진짜 게임을 지배해요 자 전차 에이스에 오클리드 훈장이었나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 정찰병이었나? 84,000크레딧에 5,400경험씩 채권 6개 직접 딜은 3,191딜에 스팟딜은 2,507딜입니다 아 저 아직 모드팬 안올렸다니깐요